여기부터 해보죠 뭐 이상한 구작물 같은 거 왔어 럭키 프리즌 올 올 이즈 유 오우야 오우 여기서 윈을 꺼내고 워터 이즈 윈 개판이네 이거 B C C 공성 아야 럭키즈 푸쉬 모어는 뭐야? 많아지나? 오이 으아아아아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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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그래서 봐바... 봐바 이제 모어 해야되는 것 같은데 모어를 빠뜨려 버렸어 으아 안됐다 음... 바바가 많아서도 저가 안되는구만 일단 라키스 푸쉬는 들고 있어야겠네 앤드보어 니어드로 연결이 안되나보네 그러면 여기다가 앤드보어 를 하고 아니 푸쉬라메요 바바이즈 푸쉬 요것도 해야되나보네 바바이즈 푸쉬 앤드보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거 다... 다 터지는거 아닐까 바바이즈 푸쉬 저거... 돌 땜에... 다 터지는거 아냐? 저거... 돌 땜에... 다 터지는거 아냐?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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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올... 올... 올은 뭐지? 콜 올... 이즈... 엠티하면 끝나겠지? 와우 와우 먼지난다 플래시복 올 이즈유 하면 되나? 근데 이즈유에다가 손 댈 수가 없네 윈욕이 있습니다 자 올 이즈윈 핸드 이즈 엠티 올 이즈핸드 한 다음에 엠티 이즈핸드로 바꾸는 건가 본데? 아니구나 바글바글하네요 앗 히오스 빠져든다 뭘 어떻게 될까 핸드 앤드 핸드 앤드 핸드 앤드 핸드 앤 스타 핸드 앤드 아 adia 핸드 앤 스타 이즈 스탑 엠티 이즈 올 하면 어떻게 돼? 빈 공간이 핸드랑 스타가 되는 거구나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드 접두 가능하죠. 모두 MT로 놔도 돼. 핸드 하나를 남겨야 되잖아. 이제 MT 하나를 하면서 다른 걸 동시에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즈 하나밖에 없음. 올 핸드 이즘 이거가 안되나? 혹시? 안되는구만. 올 핸드라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MT 수유는 자리가 없어요. 문자만 수업됩니다. 이건 까본데? 띠동띠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돌을 어디 놔두냐가 중요한가? 돌을 어디 놔둬지? 밑에 놔둬다? 여기? 그렇구만 띠롱띠롱 루킹폴 하트 근데 왜 순서가 위아래 왔다갔다 하게 돼 있지? 락 이즈 무브 러브 이즈 푸쉬? 어... 바바 이즈 유 플래그 낫 온 월 이즈 윈 플래그가 벽에 없으면 윈 도어는 셧 도어는 스탑 월은 스탑 락 이즈 오픈 그리고 락 이즈 푸쉬 우울이 꺼낼 수 없는 위치라서요 근데 이거 열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열지? 사랑은 모든 것 세상에 모든 오브젝트가 다 생겼잖아 야 잠만 러비졸 저거 어떻게 없애냐 으악 으아 뭐야 이게 그만 나와 잠깐만 락 이즈 무브로 바꿔야겠다 무브를 준비해놓고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야 무브가 아니라 포시를 들고야지 근데 어디서 이런걸 들고왔어 일단 락 이즈 푸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밀어놓고 락 이즈 무브 오픈 요걸로 하면 안되나 락 이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러브 다음에 배울 수가 없네 락 이즈 무브 포크 으악 그만해 포크 다 사랑 사랑 그것은 전부 랩 랩 이즈 랩 랩 이즈 랩 락 이즈 러비라서 지금 락이 없네. 락 이즈 락 이즈 푸쉬 안 미뤄진다 도어도 가치스럽구나 오픈하면 터지겠지 터지도 몇개 나가 있나? 락 이즈 오픈 락 이즈 푸쉬 에 무브랑 오픈해도 되겠다 에 트 러피 오른쪽 밑에는 별거 없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락 해제 바바 바바 해제 락이 되어야 되는데 바바랑 율을 위로 올려주는구나. 여기에 이즈 넣고 이런식으로 올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바바 해제 락 락 해제 바바 락 해제 바바 락 해제 바바 바바를 만들고 바바 이즈오픈 락이즈유 바바가 오픈이니까 바바헤즈 락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리가 없는데 락이즈유가 될 자리가 없는데 락헤즈 바바를 하고 아니지 바바가 오픈이니까 바바가 락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올 이즈 오픈 가는 게 맞나 본데 올 해즈 바바 이렇게 해야 되나 올 해즈 바바로 하고 락을 깨면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너무 좋죠. 올해즈파바 락 이즈 오픈? 근데 이렇게도 이즈가 모자라네 어떻게 해야 이즈가 안 모자라지? 올해즈파바 올해즈파바 하고 바바 이즈 오픈? 쭉쇄는 몸을 얻었다 락은 어디서 가져오지? 난죽경합 락을 얻어야 되네 어떻게 얻지? 어떻게 얻지? 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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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을 먼저 빼야되는구나 아 아 아 얘가 오픈 어떻게 빼 됐다 아 겹쳐봐 올헤드 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크를 걸면 되겠다 바바 이즈 위크 그러면은 다했죠 이제 클리어구만 엥 아니 왜 위크하자마자 죽지 셧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아 바바들이 겹쳐있어서 그렇구나 바바 바바만 안겹쳤으면 8 5 3 근데 아 왜 왜 겹쳐가지고 나대느라 실패했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러면은 바바 이즈 오픈을 먼저 빼야되지 바바 이즈 오픈을 먼저 빼야되지 바바 아 으 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으 으 으 쇠마리여야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바..온..락이요? 이즈 바바? 일단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다시 내리고 올헤즈 락 올헤즈 락을 하고 바바이즈 위크를 하면은 어제는 뭔가 색색보여서 화려했는데 이제는 흑백근데 난이도는 한 백배 올라간대 아이고 제이덜림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락 이즈 푸쉬워드 있지? 아 밑에 있구나 어떻게 엽치지? 아이씨 위크 빼고 감사합니다 빅빅이 바바이즈 락 락이즈 바바 하.. 벌레콩립마 같습니다 아니 이게 클리어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되지 락 이즈 푸쉬 필요 먹을거 텔레포트 에어 탑은 다시 보게 있다 스톱 스톱이 저기 있으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되는데 왜 저기 스톱이지 스톱 이즈 푸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복잡 싫어라 진짜... 쓸더쎄요... 어쩌지... 아이씨... 파바야케오... 전기기사님 반갑습니다. 아이씨... 잠깐만... 아까 락이 주유만 붙이면 되는 거였나? 판다곰쟁이님 반갑습니다. 아이씨... 마음만 급해지네... 바바야케오... 바바야케오... 여기서... 락이 주유... 그냥... 겹치면 이기는 거 아냐? 아니... 왜 안겹쳐져 인마... 아이씨... 반대로 했구나... 아이씨... 다 깨놓고... 라바플루드... 모임... 플래그이지말트... 바바이지요... 바바이지 핫... 바바가 너무 핫해서... 바바가 너무 핫해서... 일단 멜트를 가서 치워야 되나? 못 치우네...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 일단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 플래그 이즈 멜트 치우고... 플래그 이즈 바바 바바 이즈 윈... 도 안 되는구나... 아... 아... 그렇구나... 멜트 치우가 안 녹죠... 플루드 게이트... 아... 아... 스타... 이즈... 뭘... 으잉... 스컬이랑 러브는 녹고... 스컬 해즈 라바... 러브 해즈 키... 러브가 키드 갖고 있구나... 스타를 움직일 수도 없지... 이렇게 통제하는 건가... 하트에만 닿아야 되는 거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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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누르면... 한 칸씩 나오는데... 저게... 사방으로 튀어나오죠... 벽 세 개로 어떻게... 아... 아하... 이런 방법이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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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Monday... 어젔씨... 야... 마가나도 튀어나오는데...? 짜잔! 하면서 튀어나온다. 어떡하지? 짠! 절대로 한 건 없더군요. 흠... 여름에 empt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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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에 나가야 되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바둑 도는 사람이 살아야 돼. 그건 잘 안되고 싶어요. 이 분이 왜 이렇게 여기가 쥐 내려간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바이즈 예투예. 라이아나님 반갑습니다. 런 리 사인. 외로운 바바. 플렉 온 아이스 이즈 윈. 뭔 개소리야? 플렉 온 아이스 이즈 윈 이라고? 아이스는 어딨고 플렉은 어딘데? 플렉 온 아이스 이즈 윈. 럭 온 러브 이즈 윙. 럭 온 아이스 이즈 윈. 플렉 온 아이스 이즈 윈. 러브 이즈 윽. 바바... 온... 바바... 이즈... 플래그 그리고 바바... 이즈... 몰 으아 그만해 그 다음에 일단 하나씩 다 만들어볼까 바바... 바바... 온... 바바... 이즈... 럽... 아 겹쳤다 바바... 바바... 이즈... 럽... 그리고... 락 락은... 락은... 야 이럴 거면은 진작에 한 번에 한 번에 깰 수 있는 거였는데 잠깐만... 그러면 뒤로 가보자 락이... 먼전가 그러면... 서순이... 락... 락 러브 플래그 이 순서인가... 그냥 다 같은데... 아까... 아까 위치 같았는데... 괜히 옮겼잖아... 헉... 락은... 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타 컷 끄니머시기. 교칙대로는 명령어가 없네요. 그냥 시간마다 뜨게 해놨는데. 바바이주요. 키즈 푸쉐. 워드... 워드... 이즈 오픈. 워드? 워드랑 텍스트랑... 뭔 차이임? 저 음영이... 음각인게... 워드인가? 텍스트는... 둘 다... 하는 거고? 근데... 워드 이즈 유 하니까 뭐것도 안되는데? 워드... 이거 무슨 단어일까? 아... 이게 음각이라서... 이즈 유... 성립이 안되는구나. 아니 잘 모르겠다. 워드가 뭔지 해도 잘 안나오네. 키즈 푸쉬, 키즈 오픈이 둘 다 들어가야되는데. 어떻게 조합하지? 모드로 하면 저 물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코리으로 또 그렇게 조합하면 더 מצ Paris 그런데 뭐 material 키즈 푸쉬... 이거? 풋이 어떠느냐 이러면 열쇠를 졌다 놓을 게 아니었나 정신 차려 잠깐만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 키즈 오픈 그리고 워드랑 푸쉬랑 둘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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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 해놓고 푸쉬는 어따가 만들지 헐 이게 다 EX야? 잠깐만 잠 못 자는 각인가 락 이즈 핫 앗듬바 키키 이즈 푸쉬 바바이 쥬 박스 이즈 멜트 락 이즈 워드 락 이즈 푸쉬 돌로 박스를 녹여야 되는데 왜 안 녹색? 아 락 이즈 핫 이즈 푸쉬 아 락 이즈 핫 이즈 푸쉬 키키 이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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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도도도도롱 도롱 도롱 브로큰 텍스트 못 움직이는 판이 나왔어 월 이즈 스탑 월 이즈 월 아이스 이즈 텔 윈 돌은 밀 수 있음 돌 이즈 윈 아우 씨 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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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위에 하나 터져두면 되겠다. 아니 저거는 왜 떨어지냐. 아잇. 운빨 개미였네 이거. 내가 포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제 텔이 필요없구나. 아니 푸쉬에 어떻게 뺨. 푸쉬에 들어가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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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icの分離 begitu. 푸쉬에 들어가야 되는데. 푸쉬에 들어가야 되는데. 푸쉬에 들어가야 되는데. 워드는 단어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푸쉬를 걸 방법이 있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워터 이즈 싱크. 워터가 위에 오고 락이 밑에 와야 워터를 뺄 수 있겠구나. 워터가 위에 오고 락이 밑에 와야 워터를 뺄 수 있겠구나. 저걸 어떻게 치우지? water is water 워드 워드인데도 빠지네 워터 이즈 푸쉬를 다시 하면 밀수이긴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블락 하나만 남았네 락은 어떻게 치워야 되지? 싱크에 돌 빠지죠 락이 이제 푸쉬를 빼야 내가 나가는데 근데 이걸 뺄 수가 없어 락을 이즈 워드로 만들었어야 했나? 근데 이렇게 하면 돌을 못 밀잖아 지금 락을 먼저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이 락은 여기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보다 여기 밑에 넣고 어게이 또로로롱 어게이 케케와 별 라바는 워드임 앙 라바가 난다요 이 게임 15,500원 갓겜입니다 어 케케 잔다 너무 코옆고 야 케케 일어나 눈앞에 별좀 먹고 자라 야 먹고자 별 먹고가 케케 퍼즐러있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뺑뺑뺑이 지고 있는데 저만 빠져가지고 자고있는거 무서워 안 일어난마 케케만 일어나면 바로 끝나는건데 바바이즈 워드 바바이즈 워드 바바이즈 워드 바바이즈 플롯 바바이즈 플롯 uth 라바는ächlich 밀 수도 없는데 왜 있는걸까 라바 이즈 유... 요거를 해야 되나본데? 습 플롯이 된 상태로 스컬 넘어가나? 근데 플롯이어도 해골박한테 죽을텐데 플롯이 된 상태로 스컬 넘어가고있습니다 플롯이 된 상태로 스컬 넘어가고있다 안죽나? 케켓 케켓만 깨우면 깰 수 있는 건가? 케켓 있을 이유가 또 없잖아 그러면은 저 안에 뭘 들고 가야되지? 케케이즈 슬립이 아니라 케케이즈 머시기로 바꿔야돼 예를들어 뭐 라바로 바꾼다던가 바바로 바꾼다던가 근데 여기서 저쪽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지? 케케이즈 바바를 하든 케케이즈 라바를 하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애를 옆으로 옮겨야되는데 바바를 한 줄로 만든 다음에 그냥 밑으로 저거 쭉 쭉 단어 밀어넣어서 바바가 워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바바가 워드가 되고 바바가 이즈유가 옆으로 꺾인 상태가 되고 그럴 거면은 이제 라바가 라바가 내가 된다 바바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들어가고 바바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들어가고 바바가 텍스트를 바바가 를 케케 밑에까지 옮길 거니까 여기는 워드 상태가 된 바바가 있어요 그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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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네. 이제 라바이즈 워드 이렇게 되면 안되네. 바바도 존재를 해야 워드를 넣을 자리가 있겠구나. 어쨌든 플롯이 넘어갈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바바를 재우자고요. 너무 좋고 라바도 잘 수 있나? 라바도 잘 수 있을까? 케케도 들고 오자고요? 케케는 못 들고 오지? 이즈 들고 오셨구나. 근데 이즈는 들고 와서 뭐냐? 이즈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케케... 아 케케이즈 케케구나. 야 그러면 어떻게 깨는 거야? 뭐지? 아니 잠만 케케이즈 케케면 케케를 바꿀 수가 없잖아. 뭐지? 아 케케이즈 케케를 바꿀 수 있어야 돼? 아 케케이즈 유해야 되는구나. 유... 말고는 없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올려서 뷰를 밀어 넣어야 돼. 근데 플롯... 아 그냥 밀고 밀면 되는구나. 어 오케이. 캥... 캥 밀면 되는구나. 근데 난 저거 워드 안 쓴 것 같은데? 라바 채우고 가라고요? 워드 안 쓰고 깬 것 같은데? 아닌가? 워드 썼나? 비즈팅 바바 바바 만나기... 뭐야? 뭐야? 락 이즈 푸쉬 워슈룸 워드 이즈 스탑 미즈 유 워터 이즈 싱크 스타 이즈 텔 바바 이즈 윈 스컬 이즈 디핏 텍스트 이즈 플롯 펑거 이즈 펑거 앤드 디핏 락 이즈 락 앤드 디핏 펑거 이즈 워드 펑거 이즈 워드 락 이즈 푸쉬 펑거 이즈 푸쉬 펑거 이즈 푸쉬 펑거랑 락으로 저 물 세 개를 다 없애고 바바를 만나는 거구나 펑거 이즈 토 어어 온 푸쉬가 한게 모자란데 락이지 워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가 왜 텔레포트 안돼 원래 문자는 텔레포트가 안되나보네 해골색 아 플롯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도 락도 저기로 꺼내오면 안되냐 그럼 이제 펑거 를 못 미네 에스웰하면 죽는구나 락이지 부쉐 플롯이라서 날 수가 없어요 텔.. 텔포를 못한 텔포를 못한 게 없음 텔포를 못한 게 없는 거랑 별에 넣을 수가 없음, 푸시가 없음. 락이지 부시 어떻게 만들지? 아,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빼는 건가? 락을 일단 저기 넣기 전에 아, 락이지 부시가 뭘 해도 문제네. 이게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되네. 락이지 부시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다 넣어놓고 이즈랑 퍽거랑 그 다음에 돌멩이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고 락이지 부시를 락이지 부시를 락이지 부시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아이씨 돌은 못 빼네. 어디까지 돌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도 이게 빠지네. 아, 한 번, 한 번 나온 다음에 그니까 위에서 아, 헷갈렸네. 아, 헷갈렸네. 아, 헷갈렸네. 아, 헷갈렸네. 아, 헷갈렸네. 이게 왜 안 돼. 아, 헷갈렸네. 아, 헷갈렸네. 일단 밖에 빼놓고 락이지 푸쉬가 있을 때 돌멩이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락이지 워드 그럼 이제 돌멩이 피해서 나가고 됐다 으악! 야 그걸 왜 그래 예에 또로로롱 또롱또롱 도어 오토메이티드 도어 락 이즈 워드 유단 이즈 디핏 이즈 플렉 락 이즈 워드 워 이즈 스탑 락 이즈 유 락 윈 플래그 플래그 이즈 윈 월 이즈 월 플래그 이즈 윈인데 플래그는 어디있는데 플래그 어딘데 밑에 이즈 플래그 그 저기다가 넣어야되는데 들어가면 못나오죠 어색 쑤 퍽 U is not dp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도 not dp 상태니까 아닌가 not dp 하면 dp 영향 되려나? 명은 역 되려나? not rock is word? 그게 되나? 어 되네 신경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를 안 들고 가면 돌메기를 움직일 방법이 없지. 유...를 먼저 들고 와서... 라기즈 유...를 만들고... 음... 음... 이거 두 개 들고 와서 이거 두 개 들고 왔어요 이거 두 개 들고 왔어요 이거 두 개 들고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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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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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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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word... isword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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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카템이고